자 이번 시간에는 242페이지 물건법부터 살펴보는데 그럼 여러분 1번 지문 보면 등기 청구권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 사례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등기 1번은 여러분 1번의 1번은 등기 청구권의 성질 등기 청구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채권적 청구권과 물건적 청구권이 있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아직까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고 채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 매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매는 여러분 잔금 다 줘도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권리자가 아니죠 그럼 잔금 지불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아직 완전한 권리자가 아닌데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미 권리를 취득했는데 무효 취소 해제됐다 언제 복귀합니까? 즉시 복귀하잖아요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말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다? 물건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 청구권에는 두 가지인데 말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 물건적 청구권이다 등기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법률행위, 매매, 정여 법률행위, 설정시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시 그죠? 뭐 이런 거 법률행위, 설정시 그 다음에 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요즘 잘 내는 거 환매크행사로 인한 등기 청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슨적? 채권적 청구이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지문이 길어도 그 1번에 242페이지에 1번에 1번은 자 옳지 않은 거 찾는데 위조문서로 작성,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뭐 어떻게 한데 그 둘째 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슨적이다? 물건적이다 그래서 1번 맞다 그죠? 그 다음 2번 2번은 2번은 여러분 2번은 핵심이 뭐냐면 2번은 핵심은 중간생략 등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에서 갑을 병으로 넘어갔을 때 갑을 병,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아가지고 막 바로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3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 동의, 승낙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2번은 2번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하냐면 2번의 셋째 줄 통지만 갖췄다고 통지만 했다고 해서 갑에게 통지만 했다고 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거 잘 됩니다 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통지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2번의 셋째 줄 통지만 통지를 갖췄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병이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의로 이전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는 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지 통지만 가지고는 중간 생략 등기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되겠고 3번 3번은 그죠 그, 여러분 등기 청구인데 등기 청구는 자, 이 물건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 채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몇 년, 십 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한다 그러나 단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거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3번은 매수인이 인도받아 자, 매수인 하면 이거 이거, 매수인 매수인의 등기 청구 하면 채권적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매수인이 인도받아 매수인의 등기 청구 하면 소멸시효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이런 말로 하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3번에는 첫째 줄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그 3번은 갑의 집을 을이 계약금, 중도금 주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누구한테 병에게 매매했다 병에게 매매했다 했을 때 자, 병에게 매매해도 여전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살아있는데 이렇게 을이 병에게 매매하면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로 본다 그래서 병에게 매매해가지고 병이 10년간 점유 아직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병이 10년간 점유하고 을은 점유 안 한 지 10년 지나서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그대로 살아있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팔았거나 안 가면 을이 인도받아 바로 병에게 넘겨가지고 어쨌든 매매한 경우는 을이 점유 안 하고 있어도 점유하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병에게 넘어간 지 10년간 지나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게 그 3번 설명입니다 3번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율을 승계해 준 경우 끊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환매권 환매 특약에 대한 매도인을 아까 있죠?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 청구는 무선적 청구는 무선적 청구는이다 채권적 청구는이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갑건대 갑건대 을이 서류를 위주해가지고 병 정액에 넘어갔다 하면 갑이 찾아오는 방법은 전부 다 말수해가지고 찾아와도 좋고 정으로부터 막바로 갑에게 이전받아도 좋다 그래서 어쨌든 갑이 찾아온 진정한 권리자가 찾아오는 방법은 말수에서 찾아오거나 진정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정으로부터 막바로 이전받는거나 성질은 똑같다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가 진정명의 회복 말소 나오면 항상 진정명의 회복 성질이 같다 무선적 청구이다 물건적 청구이다 그래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원인 없이 얼병 앞으로 순차 이전된 경우 갑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정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청권도 가끔씩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그죠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으로 가는데 243페이지 2번으로 가는데 그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누가 소유자냐 하는 겁니다 2번은 그죠 2번은 누가 소유자냐 하는 건데 여러분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됐습니까 자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한 건물을 매수한 을이 건물을 완성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건물은 처음에 완공한 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완공한 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무, 언제 예를 들면 이렇게 기초공, 갑이 기초공사한 상태에서 을에게 이전에 을이 완성했을 때 그럼 누구를 최초 소유자로 볼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 법에는 세 가지입니다 벽, 기둥, 지붕을 완공한 사람이 최초 소유자다 그럼 만약에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을이 완성했다 하니까 을이 최초 소유자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갑이 벽, 기둥, 지붕이 완성된 상태에서 을이 완공했다 그러면은 갑이 최초 소유자다 하는 거 근데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하니까 벽, 기둥, 지붕이 안 생겼죠 근데 을이 완성했다 그럼 누가 최초 소유자다? 을, 을 거고 을 명의로 보존등계가 돼야 되는데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계한 후 하면 이 보존등계는 무효다 하는 거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죠 그럼 이 무효인 보존등계에 기초해서 병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갑, 병 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전등계를 완료해 이 경우 갑을 병은 갑을 병 다음 주장 중 타당한 걸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읽을 때 그죠? 그럼 이거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아니 을이 소유자고 갑의 보존등기는 무효 그럼 병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뭐 갑이나 병이 취득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리고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서 자 그럼 을은 정당한 소유자면 등기명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 선학 관계없이 누가 주어? 을은 소유권자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갑은 보존등기 환자이므로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을은 있다 자 임으로 끊고 을은 없다가 아니고 을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을 받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깝죠? 갑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을이 소유자 그래서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을은 건물을 신청한 자로서 갑의 보존등기가 없다면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명인이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아까 누가 소유자를 했습니까? 을이 소유자입니다 등기가 되었든 안 되었든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하는 거 그 다음 병은 선인 경우 선의의 제3자로서 소유권 취득한다? 아닙니다 우리 등기에서는 선의의 제3자 이런 거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 없고 일단은 한 번 소유자는 끝까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다? 을 그래서 등기의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 나왔던 것인데 그럼 이렇게 기초공사한 상태에서 을이 완공했던 누가 소유자냐? 이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중개사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에 벽 기둥 지붕을 완공한 자 그럼 기초공사한 상태에서 을이 완공했다 을이 최초 소유자고 을이 명의로 보존등계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갑이 벽 기둥 지붕을 완공한 상태에서 벽 기둥을 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짓지 못한 상태에서 을이 이어받아서 완성했다 하면은 누가 벽 기둥 지붕을 한 갑이 최초 소유자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X 토지에 대해서 2004년 3월 10일 값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그 다음에 5년 6월 20일 매매가 을 명의로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년 9월 12일 정려해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털린 것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 갑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고 자 그럼 1번 2번 을 명의로 무선등기가 되고 가등기가 되고 자 3번 병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보존등기 가등기 그럼 나중에 이 을이 가등기를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하냐 하면은 자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됐다 이전됐는데 가등기가 말소되면 이제 병은 확실한 소유자가 되지만 나중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했을 때 자 요 4월 1일날 가등기 하고 그럼 요 7월 1일날 병이 사고 갑으로부터 그 다음에 10월 1일날 본등기가 되었다 본등기가 되었다 여기에 했을 때 자 여러분 요 가등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 두 개입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했을 때 순위 하면은 가등기 시순위 물건 변동 하면 10월 1일 본등기 한때 물건 변동 본등기 한때 됐습니까? 소유권 취득 시기 소유권 취득 시기 하면 본등기 한때 실체법상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 하면 본등기 한때 10월 1일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 가등기 이후에 등기는 원래 씨를 말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현재는 병이 소유자지만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할 당시에 병이 소유자지만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하면은 누구? 가등기 할 때의 명인이라고 합니다 가등기 당시의 명인 어? 누구? 갑을 대상으로 본등기 왜냐면은 현재 명인 병은 요걸 병을 현재 명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등기명인은 본등기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왜냐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 요거는 아예 소유자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할 때 누구냐면 요걸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또는 요걸 양도인 요걸 뭐? 양수인 그래서 양수인에게 본등기 청구한다 하는 질문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리 어리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할 법률적 관계 자 가등기는 추정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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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되기 전까지 어떤 효력도 없고 심지어는 가등기 이후에 무효인 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른 병이 아니라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된다 맞죠 어른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되고 어리 가등기 본등기 하더라도 자 어리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 순위만 가등기 시지 물건변동은 이때니까 그 전에 어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 내라 하는 이런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응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3번 중요한 질문이죠 자 4번 갑니다 병은 갑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와여 X 토지 소유권을 치등한 거로 추정된 자 병은 추정합니다 병은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 만일 여러분 가등기 이후에 또 중복 보존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여러분 가등기는 아까 있죠 아무리 뒤에 무효인등기 불법등기 이런 게 생겨나도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고 청구할 수 없다 자 5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X 토지의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의 보존등기가 맞춰졌다면 어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기 전이라도 중요합니다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고 청구권도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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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되겠다 5번 되겠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불법등기나 무효인의 이중 보존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어떤 가등기권자가 청구하거나 어떤 이의제기하는 거 할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 또 나왔습니다 자 중간생략등기 옳지 않는 것인데 그죠 자 갑이 신축한 근무를 을이 매수한 후 당사들은 합의해서 을 명의로 보존등기 이걸 모두 생략등기다 이러잖아요 원래는 갑이 신축해서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에 을 명의로 이전해야 되는데 갑이 신축해서 바로 을에게 팔면서 을 명의로 보존등기 하더라도 일단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는 중간생략등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자신이 갑에게 매매당한 허가를 받아 병앞으로 경영의 이전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하는 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절차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유효, 무효, 무효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갑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하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갑을 병에게 넘어갔는데 갑에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전원합의로 한 경우 전원합의가 했습니다 전원합의가 했다 그러면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갑은 전제조건이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 협조하겠다 을과의 관계가 끝나면 협조하겠다 그런 말이지 합의라는 게 무조건 합의했다고 해서 병이 청구한다고 해서 갑이 해주겠다는 건 아니다 전제조건이 을과의 관계가 그런데 합의하고 난 뒤에 을이 아직까지 대금을 취급하지 않았다 중간자가 갑을 병으로 넘어갔는데 중간자 을이 갑에게 아직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을은 병에게 아직 을에게 돈을 받지 못했음을 가지고 이전 등기를 무슨절 거절 이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된다 하니까 4번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4번 틀린 지문 되겠고 그래서 4번 틀린 거 정답 그 다음 5번 갑을 병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 해주기로 저는 합의를 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잃지 않는다 자 요거 5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갑에서 을 을의 병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합의를 가지고 병이 갑에게 주장하는데 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의를 가지고 갑에서 병에게 넘어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게 다시 등기 청구하면 갑은 무조건 을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합의를 가지고 병이 갑에게 청구했을 때 갑은 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갑이 병에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합의가 있다더라도 금방처럼 중간자로부터 아직 대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 아직 못 받은 게 있다 그걸 가지고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그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 되겠습니까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245페이지 5번 옳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혼동은 무조건 병 이렇게 됐을 때 이 집을 A집인데 병이 끝순위가 샀다 혼동으로 소멸하고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샀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고 항상 그죠 이거는 일명 쭉쭉쭉 우리 저번에 그 다음에 여러분 꼬리물기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을 때 이 병이 지상권을 이전받았다 소멸 한다 그럼 이 꼬리물기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갑이 을 건물 사도 이 병이 물고 있으면 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이걸 일명 꼬리물기인데 꼬리물기에서도 끝순위가 매수하거나 안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이전받거나 어쨌든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는 소멸하지만 이 끝순위가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이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이 두 개만 꼭 지켜주시면 혼동 나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자 저당권자가 자기가 저당권이 설정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토지를 사면 자기가 소유자면서 저당권자 되지 않아요 해서 원래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죠 이거 a집 인데 a집에 갑저당권이 있고 2번 을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집을 사도 그럼 혼자만 있을 때 샀을 때는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근데 이렇게 후순위권자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샀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순위 저당권자가 사면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근데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그냥 저당권을 가진 자가 자기가 설정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토지나 건물을 자기가 설정해 놓은 토지나 건물을 사면 원칙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맞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혼동의 가장 기본이고 설정해 놓은 부동산을 매수했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갑의 토지 a가 몇 번 1번 b가 2번 자 a가 1번 b가 2번 a가 1번 b가 2번 경우 끊고 b가 합니다 2번이 어 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2번 두 개가 있을 때는 두 개가 끝순위입니다 그죠 1번 2번 두 개 있을 때 2번이 샀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1번이 샀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털린 것은 몇 번 되겠습니까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위의 저당권을 취득하면 은 됐습니까 자 요 꼬리물기입니다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위의 저당권 을 누가 지상권자가 이정 받았다 맞죠 저당권을 지상권을 이정 받으면 요 저당권을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3번 되겠습니까 3번 요게 이제 무슨 물기 꼬리물기인데 끝순위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뭐 지상권 위의 저당권 지상권자가 저당권 을 이정 받으면 요 저당권을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하니까 그 다음에 각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뭐 상속이든 매수이든 그 토지 소유권 을 됐습니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면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 이런 꼬리를 물고 있게 되면 요 지상권 은 소멸하지 않고요 만약에 타인의 이 저당권은 요런 말을 없으면은 됐으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 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합니다 근데 지상권에 타인이 저당권 이렇게 꼬리물기 있으면 지상권자가 뭐 토지 상속 받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이정 받아도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 지상권을 지금 타인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이 물고 있는 경우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가 성역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자 요거 여러분 요거 시험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통로로 쓰는거 지역권이잖아요 갑 어린데 요역지 성역지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인데 근데 단독 소유 있을 때 여러분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이전받았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 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 됐습니까 단독 소유일 때는 지역권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근데 요역지가 공유일 때 얼병정 공유일 때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자 을이 갑의 토지를 샀습니다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해도 그러면 이거는 얼 토지가 되니까 얼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근데 병과 정의 계속 쓰려면 지역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일 경우는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겁니다 요거처럼 지역권자가 성역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지역권은 소멸하지만 근데 단 요역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45페이지에 최근 기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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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